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지난 1979년 방조제 준공과 함께 담선을 시작한 삽교호가 날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삽교호의 수질을 되살리기 위한 대규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충남도는 3일 당진시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삽교호 유역 6개 시곤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삽교호 유역 수질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삽교호 수개 방류 수질 기준을 2등급으로 강화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도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수질개선 방안을 도와 시곤 업무에 반영토록하고 추가 논의사항은 삽교호 권역 물관리 대책협의회 안건으로 지속 협의할 방침입니다.